11번 미추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와 남은이 임금을 배웠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요청했다. 요동정벌 그는 급하게 진도를 입기게 됐다. 그런데 조주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조선건국의 일등공신 바로 정도전이 되겠죠. 정도전은 표전문 사건이라고 해서 명예 분해는 외교 문서에 명태조 주원장이 심기를 거스리는 글을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해서 끊임없는 압속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열받아서 요동공격을 준비했고 그 명목안에 군대를 양성을 하고 진도를 익히게 했었죠. 정도전 하면 근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조선건국의 일등공신이다. 조선건국의 설계자다. 한양 천도와 도성을 궁궐 이런 거 다 짓고 명칭 짓고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법전 같은 것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무슨 조선 경국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문감. 참고로 경제육전은 조준이 작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철저한 성의학자죠. 그래서 불시작변을 저수로 해서 불교를 맹렬하게 비판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상적 특징은 뭐냐. 민본주의가 됩니다. 백성이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국가고 그 다음이 군주라는 것이죠. 군주가 잘 못하면 바꿀 수 있다는 역성혁명 맹자의 여기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재상중심의 정치 이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맞아요. 정답은 1번이 되는데 만권당원 세운 사람은 1314년 바로 충선왕이죠. 이때 원예학자 조맹구 등과 교류한 사람이 우리의 신진 성리학자 이재연이 되겠죠. 정답은 1번 12번 조약 가나사의식의 경제상황으로 오는 것은 자 조선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일본은 사업과 작곡을 수출할 수 있다. 무제한 유출이 가능하겠고요. 제한이 없어요. 무항세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무관세 뭐 이런거 나오면은 이런것은 강화도조약 정식명칭은 조일수호조규죠. 조일수호조규 무역규칙 또는 이것을 통상장정이라고도 해요. 이게 1876년 음력으로 질 때 7월에 나오게 됐는데 자 이게 개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1883년 7월에 개정된 통상장정 근데 이제 보통 그냥 개정 통상장정이라고도 해요. 조일 통상장정 엄밀히 말하면 개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엔 어떤 것이 있느냐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방공용 조약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죠. 1개월 전에 일본영상황에 통과해야 된다. 자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본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1882년 5월에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미국이 관세를 내요. 유관세. 그러면 미국이 저러는데 일본이 뭐 따라 안 따라갈 수 없죠. 추세에. 그 다음에 1882년 임오군란의 대가로 82년 9월에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엄청난 청나라 상인 혜택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한강에 양화진이 진출을 하고 한성개장 도성안에 점포를 설치할 수 있고 내륙까지도 진출할 수 있고 일본은 이러한 유리한 것이 있지만 개항장 10년에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깨지게 되고 개정된 것에 따라서 최혜국 대우도 얻고 이런 것은 약과죠. 최혜국 대우도 얻으면 끝이 나는 거죠. 내륙으로도 갈 수 있고 등등등등 그래서 이 사이에 시기면 1882년 양력 9월을 음력으로는 8월 했었던 바로 양화진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것 조친속민 수류보역장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메가타 재정고문이 화폐정리사업을 시도하였다. 1905년부터죠. 1차 한일협약에서 메가타가 취임했죠. 일본 해상공급 폐지 보부상특권기구 등을 폐지를 주장하는 이런 정변 갑신정변이죠. 1884년 12월에 했었죠. 함경도 방공용 사건 1889년에 있었는데 이때 강원도 관찰사 조병식이 여기 방공용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다 방공용 선포했는데 1개월 전에 통보 못받았다. 일본이 맞받으시면서 오히려 배상을 하는 그런 어축은협의 일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환구단에서 지기를 했죠. 그 다음에 1910년 8월 경술구치로 한일 병합되면서 존속했습니다. 자 이때 흔히 광무개혁이다 해서 고정이 발버둥을 치는데 핵심대건 뭐냐 믿을거는 자신을 위한 것밖에 없어요. 군사 돈 재정이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시위대 자기 친위부대 또 지방의 진위대 이런거를 군사력 강화시킨거 맞구요. 재정적으로는 황실재정 담당기구인 내정의 기등을 더 확대해서 오히려 재정일원화에 따라서 탁지부가 원래 총괄해야 되는데 탁지부가 돈이 없으니까 내장은 돈을 빌려서 관료봉급을 준 정도까지였습니다. 또 이제 재정을 위해서는 화폐제도도 좀 필요하죠. 개혁이 그래서 원래 갑오개혁 때는 1894년 은본위제도인데 1901년 은본위제도 화폐개혁을 하고요. 근대적으로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했어요. 그전에는 조선은행 1896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성 천일은행 민간은행이 나오는데 중앙은행을 추진을 했는데 가지는 못했죠. 오히려 일본인 화폐정리사업에 의해서 일본 제1은행 법정은행 중앙은행 기능을 했습니다. 자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인데 좀 치사하긴 해요. 독립신문 창간을 독립신문은 1896년 4월에 창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존속한 기간은 1899년이니까 해당은 되는데 창간이란 뜻급이 지어는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서적을 편찬된 시기순으로 발견한 의약서의 역사이죠. 세종댓기 두개가 있네요. 향약집성방 1433년 세종 15년에 의약서 집합한거죠. 백과사전 의병유치 세종 27년 1445년 이건 백과사전이죠. 자 그 다음에 동의보감이 광해군대 허준의 명예에 의해서 1610년에 편간이 됐죠. 그 다음에 향약구급방은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약서인데 고려 고종대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디귿 리을 기역 리을 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의 활동은 건국시기 헌법상 경제체계는 건국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죠. 국민 각계 균등생활 어? 삼균주의 나오네요. 그러면 바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되겠죠. 이것을 따라서 발표한 조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고 핵심 조직은 한국독립당이 되겠죠. 예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승만의 대통령 이승 부통령으로 선추하였다. 대한민국 실제 우리나라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가 되죠. 1948년 8월에 시작을 한 그 다음에 자유시 한밤은 꼭 러시아 적군에게 무장해제를 했다. 이것은 청산인 대첩 때 활력했던 모든 독립군 부대들이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단일 대우를 갖추게 됩니다. 서의를 총재 당시 소련의 지원 약속을 믿고 러시아 스포든이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독립군 지위를 놓고서 이르크츠크파와 상해파간의 갈등 속에서 러시아 적군이 강제로 무장해제를 시켰습니다. 관련 없죠. 좌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중도 좌우의 여우년 김규식이 1946년 6월 좌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10월에는 7원치까지 발표할 정도로 미군정 지지 등을 얻으면서 한때 성공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패했죠. 다 틀렸죠. 정답은 4번이죠. 대한민국 임정부 산하에는 한국광복군이 있죠. 한국광복군의 활동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미군하고는 여기 나온 것처럼 미전략정보국 지원하래 정진군을 양성해서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했고 영국군하고는 인도 미얀마전선에서 척후활동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선언문의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 민중은 우리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 박음살 파괴 폭동 의열단 생각나죠. 의열단 강령 신채호 고 선생이 작성한 조선혁명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열단은 초기에 1920년대 초에 많이 활동을 하고 다음 같은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나갈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황포 군관 학교에 입교를 해서 여기서 정치 군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들이 직접 조선혁명 간부 학교를 세워서 장교를 양성을 하죠. 정치 장교를 그 다음에 당과 군대 쪽으로 제대로 된 대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열단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1935년 7월 여러 세력들을 다 좌우 막론하고 합쳐서 민족혁명 당을 민족유일동 운동의 일환으로 창당하게 되는데 조소왕 삼균주의 그 다음에 지청천이 글던 민족혁명당 이런 세력들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과 이 두 세력은 나중에 빠져나와서 아까 대한민국 건국혁명 이럴 때는 다시 한국 통합 한국 독립당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대로서는 아 이제 바로 조선 의용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마 교과서에는 조선 민족전선연맹 산화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민족전선연맹은 좀 느슨한 약간 좌파계열의 그러한 연합체라고 보면 돼요. 우파계열은 임정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쪽으로 의열단이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이런게 합쳐져서 당으로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민족혁명당 쪽으로 나갔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원산 총파업이죠. 원산에서 총파업을 읽혔다. 1929년 이때 중심이 된 단체는 원산노련이라는 단체가 중심이었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3번이고요. 17번 미추진 기영리원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신고산이 우르르 함착하는 소리에 지원병 하고 정신대가 나오네요. 이건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데 청동원 체제의 모습인걸 알수있죠. 지원병 학생들도 모집대상이 되었다.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는데 육군 특별 그냥 지원병 제도 에는 1938년 2월 인데 나중에 학도 지원병 도 있어요. 지원병 는 맞는 내용이죠. 일단 정답 쪽으로 해두고요. 나머지가 확실히 틀렸는데 살펴봐야죠.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 지원병 이 문제고 그 다음이 안되니까 징병제로 나가는 것이죠. 말이 안되고요. 틀렸고 그 다음에 정신대 극민 징용 국민 징용 는 그냥 남자들 징용 정신대 는 따로 근로 정신령 이라는게 따로 있죠.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 정신대 물자 공출 장려로 목표로 물자 공출 은 미국 공출 이라든지 금속 공출 인데 이거는 인적 수탈 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8번 밑줄 진 이때 제이완 구강되어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이때 거둬낸 스스로 원납전 원납전 당백전 다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계획을 이 사람이 제위하던 데는 고종이 되고 1863년에서 1907년까지죠. 자 그럼 찾아보도록 하죠. 세한도가 제작이 되었다. 이건 추사 김정희인데 김정희가 활약하던 시대는 김정희의 생몰련은 1780에서 1856년 철종 때까지죠. 해당이 안되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거 철종 때죠. 1862년 진주밀란 안핵사로 파견됐던 박규수의 권위 아니고 삼군부가 부하라고 선수병이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인데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비변사를 폐지하고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기능은 의정부로 돌리고 군무적 기능은 삼군부를 부하시켜서 이쪽으로 돌린 것이죠. 그 다음에 세도정치 때는 비변사 당상들이 권력을 장악했죠. 세도정치 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법령과 알렸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농지인정부에서 귀속한다 이거 뭐 농지개혁이죠. 탁 봐도 알 수 있네요. 자 농지개혁은 농지개혁법이 1949년 6월에 제정을 해서 조정을 고친 끝에 1950년 3월부터 쭉 추진했어요. 대략적으로 한 1957년 정도에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농지개혁 1 농지유예 임야도 포함이 됐다? 말이 안 되죠. 농지개혁이니까 임야는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안공사가 보호하던 토지인지를 분배했다. 아닙니다. 자 해방이 된 다음에 위군정청은 일본이 남기고 있는 자산 여기는 토지와 기타 여러 재산이 있겠죠.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관리할 수 있게 신안공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미군정 마지막 거의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쯤인 1948년 3월에 신안공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일부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신안공사에서 명칭을 중앙토지행정처로 바꿔요. 1948년 3월 그리고 분배를 좀 하는데 문제는 이 정보 상한에 규모도 좀 작고 농지개혁보다 그 다음에 평년생산량의 300%를 300%를 20%씩 해서 15년간 갚게하는 아주 너무 길고 좀 많이 내는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농지개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죠. 일단은 아니죠. 신안공사 보유하던 포지 분배는 지금 여기서 말하던 것이고 지금 3번하고 관련된 것이고 평균생산량을 1년의 평균생산량을 150%로 잡은 다음에 이것을 5년 동안 5년 동안 균등상은 535 30%씩 내는 것이죠. 매년 30%씩 분할상환할 수도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 매입 유상 분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3정보가 상한선이라는 것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은 1960년대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다 밑주침 파병 파병하면 베트남 파병밖에 없죠. 60년대 그래서 1964년에서 1973년까지 파병이 됐고 전투부대는 1965년부터 나왔는데 오른 것만 발췌개헌안 직선재개헌안 1952년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니까 해당이 안 되고 브라운 각서 이거는 되죠. 1966년인데 한국군의 추바 파병을 미국이 해주면 여러가지 한국군의 군장비의 현대화라든지 AID 차관 등 어떤 유무상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죠. 니어맞고 이러한 돈이 경제개발의 종잣돈 역할을 했죠.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한미상호방위원조 협정은 이미 이승만 정부 때 박정희 정부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되지가 않으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2019년도 지방직 한국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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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